그래 여기 잡고, 아이고 에몽이 오랜만에 씹지. 에몽이는 발톱이 때가 있어가지고 잠가야 돼. 봐봐, 때 이거 보이지? 이거 봐봐, 때 바뀌어지는 거 봐봐. 발가락 때 보이지, 이거? 때 뭐야? 보여, 이거? 와 진짜 진짜다. 빼봐, 빼봐. 때 빼봐. 우와, 어, 쩔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우와, 때. 이게 미에몽이 때? 쩐다. 이게 에몽이는 때가 많아가지고. 이 집 마사지 잘하네. 와 신기하다, 거머리에요? 하하하하, 거머리네. 맞아요, 거머리. 우와, 차 기름때도 아니고. 이봐봐, 이봐봐. 계속 나오잖아. 봐봐봐봐, 이러면 봐. 응. 봐봐. 에몽이 때가 이렇게 난다. 아이고, 에몽. 에몽은 그르렁거려, 들으러. 그르렁거려? 쉿. 들리죠, 들리죠? 들으신 분. 우리 에몽이 그르렁 소리 듣기 쉬운데. 그르렁거린다. 얘는, 얘는 진짜 그르렁거려. 엄청 좋아해요. 응, 됐다. 다 식혔어, 에몽? 올라가자. 다 식혔어, 에몽이 그르렁거려. 다 식혔어, 에몽이 그르렁거려. 아이, 이뻐라, 넘는 것 봐. 천사야, 천사. 나머지 대기, 대기 애들. 왜, 왜. 정면으로 보자, 엄마가. 얼굴 치워주세요, 우리 아들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얘. 아, 나는, 얘는, 에몽이는 내 새끼지만 너무 잘생기고 이뻐. 에몽이 열마리 키우고 싶어. 곤듀, 곤듀. 그쪽에서의. 오오오, 괜찮다,뜻하잖아. 아, 애들 너무 착해요. 여러분, 고양이 무릎시킬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응. 저 보셔야 돼. 네, 팁 하나. 고양이 무릎시킬 때, 여러분, 절대 샤워 그대로 시키면 안 돼. 음. 음. 소리 때문에 예민하니까, 가가지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잠깐, 여기서 모순은. 본인 계속 마지막에 샤워기로 했잖아요. 물 다 틀어놨지. 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알지. 아. 처음 목욕시킬 애들, 예민한 친구들. 처음 목욕시킬 애들. 아, 나 아직 무섭다. 저기, 아직. 이 난이도. 난이도 아직 1.5. 이 분명이 1.5. 응. 숨바가 1.5. 여기 뭐야, 콕가 1.5. 애몽이 1.5. 애몽이 1.5. 애몽이 1.5. 아, 눈마바 눈 완전 뱅글해. 아, 눈마바 눈 완전 뱅글해. 공주야, 엄마 봐바. 얘네들 자꾸 밑에 들어가. 아유, 미치겠어. 야, 일로 보라고, 인마. 아, 이뻐라, 이뻐라. 이뻐 죽겠어. 잠 넘는 거지. 하나, 둘, 셋. 이제 이거, 물로 맞추기 힘드네. 참 좋아. 지금 몇 마리씩 낀 거야? 3마리째인데, 제가 수건 아직 붙어 줄 수 있어. 아, 엄마, 2마리나 남았어. 3마리 남았지? 그행, 그행 하나 남았잖아, 매인. 응. 아, 2팀은 자꾸 나 그행고. 너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응. 아, 2팀은 나 자꾸 나 갈고 잤나, 이렇게. 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서워. 되게 무서워, 지금. 아, 얘 무서워? 엄청 제일 무서운 애야. 응. 띠이는 나랑 가면 잘하는데. 어, 근데 미국 간다. 이거 잡으면 돼. 앞에서 앉아서 잡아줘야지. 잘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응, 가자. 목소리 왜 이렇게 걸고래, 이 집에는? 야, 폭포했는데 안 돼. 귀여워. 귀여워. 얘가 제일 좋아하는 물이야. 닭 백수. 응, 니가 제일 좋아하는 물잖아. 쭈이 목욕할 때 제가 저거 도와주지 말라고. 어머, 똥꼬 버려, 똥꼬. 엄청 눌러. 얘는 여기 뗏겨. 근데 제일 좋은 거야, 여기 뗏겨. 똥떼, 똥떼 얘는. 얘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다른 때 뗏긴 것보다 에몽이 같은 경우 발에 뗏기잖아. 응. 얘는 똥떼래요, 똥떼. 응. 애몽이는 발 때끼면 얘는 똥떼 끼는 애래요. 응. 이쁘다. 이뻐? 응, 제일 이쁘지. 말랑카오 뱃살이래. 응. 진정한 닭핏수가 안 돼, 이 정도면. 응. 똥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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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보여줘요. 응. 일로 가서 보여줘요. 똥꼬 많이 깨끗해졌다, 그치? 똥꼬 많이 깨끗해졌다, 그치? 똥꼬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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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옹고 빨대. 아, 옹고 왜이래. 시골이라 이래? 기운 보일러. 기름 보일러. 물 온도가 제각각이래요. 오.. 질타 말았어. 오모! 하하하. 왜 왜 그래? 치윽. 하하하. 미안해,infl. 다시. 여기까지 쳤겠지? 졸도 박췄어. 고양이 장점? 이거예요 고양이 장점. 아파라. 진짜 재밌어. 그만해 이제. 보내줘.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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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나 뮬 하는 거 처음 봤어. 이제 쭈이입니다. 우리 진짜. 너무 꿈이죠? 쭈이 묻어. 나 쭈이 근처 안 갈 거야. 쭈이 가자. 쭈이는 근데 그 정도 수준. 쭈이 착해요. 안 돼. 놀리겠어 나도 잘. 벌써 발톱 세운 거 봐. 얘 근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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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기다려줄게. 아빠 기다려줄게. 아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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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då이 잘하네. 어허. 또이 잘하네. 어휴. 두이 작거든. 아빠야. 아빠야. 알지? 먹고 재워준 아빠야. 제 맞을까봐 지금. 계속. 아부 떠는 거 봐. 뚜이가 제일 까칠하긴 해. 너할 때. 티모니가 제일 물쌍하네. 마지막 물 쓰는 거잖아. 이모 원래 더럽게 사니까 무슨. 티모니가 더럽게 사는데 너무해. 엄마, 엄마 잡아줄게. 웃어도 제대로 못 잡아. 자, 자. 티모니는 좋은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안 돼. 안 돼. 화장실이 넓어가지고 막 도망간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 어머, 착하라. 되게 괜찮아. 착하네. 많이 안 말릴게. 착하네. 그래, 문 앞에 있어. 바로 닫혀서 보내줄래. 그래, 바로 닫혀서 보내줄래. 그러니까 착하네. 우리 집에서 안 착한 애 들었어. 유가 제일 나빴네. 응. 유가. 아빠 때렸어. 티모니아, 이제 너야. 그렇지. 이제 말해. 저라고요? 저요? 저 왜요? 슬금슬금 도망가요? 어머, 어디 가세요? 왜 나한테 와 괜히? 잘해? 좋아? 슬금이 좋아. 좋아? 소희야. 너는 밥이야, 밥. 짜증 났어, 짜증 났어. 바로 풍덩. 풍덩. 가까이서 보여줘, 여기 앞에 와서. 지금 보드 타는 거야. 아, 보드 타는 거래. 보드 타는데 보드. 아우 착해 우리 애들 되게 착하네 이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티모니 린스 해줘야 되는거지? 어 린스 해줘야 돼 티모니 린스 티모니 린스까지 됐어 이리로 보여줘 티모니 린스 하는거라 티모니 린스 손이 왜 막 싸워야지 목 광나는데? 일로 봐 티모니 정면 보여줘 오 이쁘라 나 뭐 말하지 말라 이쁜데 여기 꾸준히 들어가면 안되고 다 됐어 응고자 티모니 진짜 잘해 아이고 눈을 닦고 그치? 등짝도 빡빡빡 닦아줘 아우 열만해 좋아 박태님 저물로 샤워하래요 물 없겠다고 두글자요 티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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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한장으로 6마리 닦겠어요 털이 없어서 티모니 넣었죠? 티모니 넣었죠? 티모니 넣었죠? 응 이제 여러분 좀 티모니 좀 켤게요 티모니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쉽다 괜찮아 괜찮아 적당히 하고 밖에 보일러 빵빵하거든요 우리 보일러 지지면서 말리는게 최고지 자 티모니 까지 여러분 유바 나 나도 샤워해야지 응 됐다 여러분 나가있을때 응 그래 그냥 가지 소름 3 chops 술 당황이라 누구로